야! 요거 요거! 대박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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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주면 돼요. 내가 맞추는 거예요. 걔한테 천천히 부르세요. 거기서 여기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내보세요.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. 그렇죠. 오른손으로 해야죠. 오른손이 왜 손만 이게 완전히 몸이 돌아가야 돼요. 손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. 손은 그냥 보조수단이에요. 천천히 돌아갔죠? 몸이 완전 돌아갔어요. 그냥 돌아가는 데를 움직이는 거예요. 그냥 손으로 차트 지시를 하려고 손을 쓸려고 그러죠. 오케이. 몸이 돌아갔죠? 몸이 돌아갔죠? 손 안쓰잖아요. 손 안쓰잖아요. 네. 손은 거추장스러운 도구일 뿐이에요. 인간의. 가슴 돌려요. 가슴 돌려요. 어. 되찍ünk. 네. 감사합니다.